통진단 회상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나왔어요. 그것을 진보나 보수의 잣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?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 헌법이 과연 어떤 정당에 대해서 그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그걸 심사해서 공정하게 판단한 그런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찬성 8대 0 이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거죠. 그것을 저는 진보나 보수의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한 판단이다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념적 석체가 강하게 드러나고 해석되어서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요.